아, 아예 안 본 것도 아닌데 감회가 새롭네. 돌아왔으니까. 내가. 진짜 돌아온 거 많네, 서자연 씨. 아, 왜? 아니, 이제 백수잖아요. 아님 뭐 그냥 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아니, 그냥 뭐 서재원? 까분다. 서재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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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나타나니까 자꾸만 불러보고 싶어서. 아니, 근데 혹시 일자리 안 필요한가? 드리브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? 뭐 잘 생각해야 돼요? 나하고 지금 스카우트 하는 거니까. 거절할게. 어, 지금 거절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. 그 얘기 어디서 들어갔는데. 잠깐이라고 생각했는데. 많은 게 바뀌었네. 돌려놔야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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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